레저는 혼자보다 함께 즐겨야 더 신나겠죠? 그럴 땐 어떤 차를 타고 가야 좋을까요? 편안한 세단? 파워풀한 SUV? 실용적인 MPB? 각각의 장점만 합치면 베스트일텐데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 프리미엄 멀티 레저 비이컬 코란도 투리스모는 시작되었죠 언제든 어디든 자기야 이번 주말에 눈이 많이 온대 여행 갈 수 있을까? 길이 미끄러울 텐데 취소할까? 어렵게 예약했는데 가야지 투리스모라면 이런 고민이 필요 없답니다 어떤 길에서도 안전하고 든든하니까요 이야 이건 완전 SUV네요 함께 즐겁게 여러 명이 떠나려니 사람도 많고 짐도 많죠? 우리 브라우니도 태워야 해요 걱정 마세요 투리스모는 다 태워도 넉넉한 11인승이니까요 우와 이동도 편해요 자기야 눕기도 편하네 우와 이것 좀 봐 뒤에 큰 짐 싣기도 편한데 또 계기판이 중앙에도 하나 더 있어서 편리하죠 자기야 속도 조금만 줄여 아빠 주유소 들러요 오케이 누가 봐도 돋보이게 오랜만에 신경 쓰고 떠나는데 자동차가 당신의 스타일을 못 따라가면 안 되겠죠? 당연하죠 레저의 스타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투리스모를 한번 보세요 완전 SUV 스타일이죠? 어딜 가도 돋보여서 뿌듯해요 역시 투리스모야 편안하게 조용하게 그동안 MPB 타시면 좀 불편하셨죠? 투리스모라면 세단 같은 승차감으로 오래 타도 편안합니다 완전 퍼스트 클리스인데요 또 한국 수영에 맞춘 L.E.T 엔진이라 힘이 넘치면서도 조용하죠 이제 거의 다 왔어 어? 벌써? 차가 조용하니까 운전석에서 하는 얘기도 잘 들린납니다 안전하게 세심하게 11인승이지만 승용차처럼 고급스러운 스윙도어 게다가 안전까지 생각했죠 보시겠어요? 슬라이딩 도어는 반면에 스윙도어는 잘 다녀와 잘 다녀와 이렇게 깜빡이처럼 귀차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세심하네요 바쁜하게 특별하게 주말마다 막히는 고속도로 투리스모라면 우와! 이건 투리스모만의 특권이네요 특권 하나 더 있죠 투리스모의 자동차세는 얼마일까요? 65만... 겨우 65,000원 와우! 몇 달치 주유비를 빠지겠네요? 투리스모와 함께라면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늘어나고 데려갈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레즈의 스케일도 여행의 즐거움도 커집니다 당신의 스타일도 당신의 인생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또 하나의 코란도 레크리에이션 베이스 캡 코란도 투리스모